네 반갑습니다. 우리 2학년 친구들 남혜영입니다. 9월 전국의 학력평가 시험이 끝이 났고요.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느라고 고생이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. 시험을 보는 날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장시간 앉아가지고 막 문제를 보고 풀고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힘이 든 그런 하루였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해설강의 보시면서 틀린 부분이나 몰랐던 부분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. 자 그 다음 중간고사를 열심히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쌤이 이제 가형이에요. 이거는 우리 자연계 친구들이에요. 가형의 앞부분입니다. 1번부터 15번까지 해설강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1번 들어갑니다. 로그3의 구액값이 무엇이냐. 자 얘는 로그3의 3의 제곱이지. 그럼 얘가 2가 되는 거죠. 2로고 3의 3이니까. 그래서 2에요. 정답은 2번. 자 여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전체 2분의 1승. 그러면 여기가 밑이 똑같기 때문에 지수끼리의 합이야. 여기 1이 있는 거지. 3 더하기 1하면 4. 그리고 그거의 2분의 1승.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네들은 곱하기가 가능하지. 그래서 2의 제곱. 2의 제곱이어서 정답은 4. 자 4번이 되겠습니다. 자 3번 들어갈게요. 자 x가 1로 가는 극한값을 구하는데 x-1분의 x-1x 플러스 2야. 그럼 어떻게 하지? 1을 집어넣어 보니까 응이 되지. 0. 응응응응. 이러면 약분이 되는 위아래. 자 x-1이 딱 지금 보이니까 약분을 해버리시고 그리고 여기서 1을 대입하는 거죠. 극한값이 뭐냐면 정답은 3이 되는 거죠. 1 더하기 2가 돼서 3입니다. 그래서 3번. 자 4번 내려올게요.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인 부채꼴 호의 길이에요. 얘들아 부채꼴 호의 길이는 L은 R세타. 자 이거 공식. 알고 있어야지. 자 내칭임에 부채꼴 넓이 할까요? 자 2분의 1 R제곱세타이자 2분의 1 RL이겠죠. 자 R세타가 L이니까. 자 요렇게 공식이 있어요. 호의 길이를 구하는데 다 알려줬어. L은 R 자 세타. 둘 곱하면 되지. 그래서 정답이 3분의 2파이. 3분의 2파이가 3번. 요렇게 해서 정답 쓰시면 되겠습니다. 자 5번 들어갈게요. 함수 fx의 그림이 요렇게 생겼다. 그랬을 때 우극한 좌극한의 값을 구해라. 자 여러분들이 지금 수투 초반부의 그 문제인거죠. 우극한 좌극한.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의 오른쪽. 자 그럼 이제 여기 볼게. x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지. 마이너스 2를 향해 가는데 어떻게 향해 가냐면 자 플러스 오른쪽에서 다가가. 그럼 마이너스 2를 오른쪽에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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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갔을 때 나오는 함수값. 결국에 누굴 향해 가느냐 봤더니 얘를 향해 가. 얘를 향해 가. 그럴 때 극한값을 우리가 4 이렇게 쓰죠. 그래서 여기 우극한의 값이 4에요. 2를 향해서 다가가. 점점점 뭐를 향해 다가가는지. 자 볼게. 2가 여기 있지. 얘가 2에요. 자 2가 여기 있어요. 2가 이렇게 있는데 왼쪽에서 다가가서 볼래? 그럼 2보다 조금 왼쪽. 자 여기서 다가가서 이걸 타고 가서 보는거에요. 2로 점점점 올 때 이 함수값이 누굴 향해 가는지. 누굴 향해 점자적으로 가고 있냐면 얘를 향해서. 그죠?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값이랑은 달라요. 그래서 얘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. 그랬을 때 향하는 값. 자 이 값은 뭐에요? 2였을 때 2를 향해서 가고 있는거죠. 그래서 얘가 2가 되는거지. 그래서 4 더하기 2가 정답이어서 정답은 6입니다. 음 5번. 자 6번 들어갑니다. 6번은 두 수열이에요. aN과 bN이 있는데 n이 1부터 10까지 2aN 마이너스 bN이 7이고 1부터 10까지 aN 플러스 bN이 5래. 그랬을 때 아래쪽에 있는 시그마. n이 1부터 10까지. 보니까 aN 마이너스 2bN의 값을 묶고 있어. 자 얘를 묶고 있어. 근데 aN이랑 bN이 지금 나오지 않았지. 나오지 않았지만 이 아이가 나와 안나와? 나와요. 얘에서 얘를 빼볼게요. aN 마이너스 2bN 맞나요? 맞지.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에 있어서 시그마 분배가 가능해요. 그 이야기는 이게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2aN 마이너스 bN에다가 빼기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aN 플러스 bN 이렇게 쓸 때 이것을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2aN 마이너스 bN에 마이너스 an에 마이너스 bN이라고 한꺼번에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. 근데 이게 누구냐면 aN 마이너스 bN이잖아. 그냥 얘가 되는 거야. 얘는 뭐냐면 이거의 결과가 7이죠. 이거의 결과는 5니까 7에서 5를 뺀 결과다. 정답이 뭘까요? 2겠지. 괜찮지? 그래서 얘는 2번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우리 7번 들어갈게요. 7번 들어갈게요.